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하지만 전문성 보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 7만 8천여 명에 불과했던 숫자는 지난해 10만여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용자 수만큼 현장의 물만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바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부족이 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지원사의 경우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빠른 양성을 이끌어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선 취득 시스템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실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당하자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